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지난번 셜록 홈즈 댄싱맨에 이어서 베일 속 눈물을 준비했어요. 이 작품은요. 추리와 분석의 규제 셜록 홈즈가 아닌 불행과 운명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 셜록 홈즈 이야기입니다. 한 노부인이 자신의 세입자를 언급하며 홈즈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그녀의 세입자인 론더 부인은 심하게 훼손된 얼굴 때문에 항상 베일을 쓰고 다니죠.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셜록 홈즈 홈즈가 약 23년 동안 활발하게 탐정 업무를 수행했고 그 중 17년 동안 나는 그와 함께 일을 했으며 그가 한 것들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가 아주 많은 기록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찾을 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였다. 책장에 선반 하나를 가득 채운 연감들이 있고 온갖 서류로 가득 찬 신문보도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범죄 사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대중적인 주문들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사냥감이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주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족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애원하거나 저명한 조상들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간청하는 비탄과 애처로움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유난히 발달한 전문가로서의 명예심과 분별력 사료를 가진 내 친구는 자신의 회고록을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선택할지 깊이 고민했다. 또한 의뢰인의 신뢰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 그 자료들을 가져가서 파괴하려고 시도한 일에 대해서 최고의 경멸감을 가지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 그토록 야비한 일을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경우 나는 홈즈의 위임권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정치가와 등대, 낚시형으로 훈련된 가마우지가 관련된 사건 전체를 대중이 공표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명의 독자는 그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셜록 홈즈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신기한 본능과 관찰력의 재능을 보여줬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다. 물론 내 기록들을 통해서 나는 그의 재능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려고 노력해왔기는 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 그는 과일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어야 했고 어떤 경우 과일이 그냥 그의 무릎 위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즈가 가장 적은 노력을 기울인 사건들 속에도 가장 끔찍한 인간적인 비극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기록한 사건 하나가 그것들 중 하나이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람들과 장소들의 이름을 조금 고쳤다. 그 변경을 제외하면 모든 사실들이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다. 1896년의 어느 늦은 정오, 서둘러 와달라는 홈즈의 메모가 나에게 도착했다. 내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담배 연기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 안락의자에는 늙은 부인이 앉아있었다. 어머니처럼 따뜻한 눈빛을 짓는 그녀는 건강하고 쾌활한 하숙집 주인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 여기 이분은 메릴로우 부인이야. 사우스 브릭스톤에서 오셨지. 나를 본 친구가 손을 흔들면서 그녀를 소개했다. 메릴로우 부인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자네의 그 이상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싶다면 망설일 필요는 없을 거야, 왓슨. 메릴로우 부인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도 그 이야기가 더욱 전개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자네가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지.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지. 아, 메릴로우 부인, 당신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가 직접 론더 부인을 찾아뵈어도 될까요? 나는 증인을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당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론더 부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감사해요, 홈즈 씨. 우리의 방문객이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 무리의 시끄러운 경찰관들을 데리고 가도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른 오후에 당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거기로 출발하기 전에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죠. 그리고 사실들을 다시 되짚으면 왓슨 박사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될 거예요. 당신 말씀으로는 론더 부인은 지난 7년 동안 당신 집에 세입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딱 한 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한 번도 보지 않았기를 기도하고 있죠. 메릴로우 부인이 말했다. 그 이유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찢겨져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요, 홈즈 씨. 사실 그녀의 얼굴은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어떤 것이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녀가 창 밖으로 내다보는 모습을 우리 우유 배달부가 얼핏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우유통을 떨어뜨리고 우리 집 앞들이 온통 우유로 적셔졌어요. 그런 종류의 얼굴이에요. 그녀가 모르는 사이 내가 그녀를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재빨리 얼굴을 가리고 말하더군요. 메릴로우 부인, 이제 내가 왜 베일을 한 번도 걷어올리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녀가 당신 집에 새 들어올 때 추천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홈즈 씨. 그녀는 현금으로만 집세를 냈어요. 거기다가 엄청 많은 현금이었죠. 3개월치 집세를 선불로 내겠다며 바로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 식의 나처럼 가난한 노인이라면 그런 기회를 십사리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녀가 당신 집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말했나요? 우리 집은 큰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뒤쪽에 있고 주변에서 오가는 사람이 가장 적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세입자를 단 한 명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가족이 없어요. 내 짐작으로는 그녀가 다른 집들도 방문했었지만 우리 집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녀가 찾는 것은 조용함과 일종의 폐쇄성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돈을 쓸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당신 말씀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 한 번 우연한 기회에 당신을 보게 된 것을 제외하면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예요.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여요. 당신이 그녀에 대해서 굳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는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세를 빠뜨리지 않고 받는 한 나는 만족해요. 그녀보다 조용한 세입자는 없을 거예요. 그녀만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기울이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녀의 건강 때문이에요, 홈즈 씨. 그녀는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살인이야! 그녀가 외쳤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녀가 외치는 것을 듣기도 했어요. 이런 짐승 같은 자식, 당신은 괴물이야! 그런 말들이었어요. 한밤 중이었고, 그래서 온 집안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침대 안에서 온몸을 떨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나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말을 걸었어요. 런더부인, 만약 당신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사제님이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도 있고요. 그들 중 하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봐봐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어요. 아니, 절대로 경찰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사제라고 해도 과거에 벌어진 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가 내 진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기는 할 것 같군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자주 찾아가거나 잘 아는 탐정이 없다면요. 내가 신문에서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양해해 주세요. 바로 당신 이야기예요, 홈즈 씨. 그랬더니 그녀가 바로 반응하면서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래, 그래요.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시 말했어요. 그 사람을 지금까지 떠올리지 못했다니 나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군요. 그를 여기로 데려와줘요, 메릴로우 부인. 만약 그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론더 야생동물쇼를 운영하던 론더의 부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아빠 스파르바라는 이름을 알려줘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그녀가 적은 종이조각이 있어요. 아빠 스파르바요. 그러면 그가 나에게로 올 거예요. 만약 그가 내가 생각한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오겠죠.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메릴로우 부인. 그럼 이제 나는 왓슨 박사와 나눌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아마도 점심시간까지는 그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 시경에 브릭스톤에 있는 당신 집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방문객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방 밖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나가면서 보여준 태도를 형용할 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나간 직후 셜록 홈즈가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활기를 띠더니 비망록들이 쌓인 책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나마 그녀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 몇 분 동안 책장이 넘어가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그가 만족한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찾던 것을 바로 찾았다는 의미였다.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있었다. 다리를 꼬고 신비한 부처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의 주변에는 커다란 책들이 가득 쌓여있었다. 그 중 하나가 그의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다. 아까까지는 이 사건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어, 왓슨. 여기 쌓여있는 책들이 내 심정을 증거한다는 것들이지. 나는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군. 하지만 나는 검시관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 자네 혹시 아빠 스파르바의 비극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나? 아니, 전혀 없어. 그렇다면 자네도 나와 같은 상황이겠군. 하지만 내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상당히 비상적인 인상만 남아있어. 내가 관여할 것이 전혀 없었고, 그 비극에 관련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내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 아마도 신문을 좀 읽어보겠나? 그보다는 자네가 나에게 핵심 사항들을 말해줬으면 하는데? 그래, 어렵지 않지. 내가 말을 하면 아마 자네도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야. 물론 론던은 그의 집안 또는 공연단을 지칭하지. 예전에 론던 씨는 연예계에서 왼부웰이나 생거에 강력한 경쟁자였어. 하지만 그가 술에 빠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비극이 발생할 무렵 그의 공연 사업은 천천히 쇠퇴하고 있었어. 그의 순회 공연단이 한밤중 아빠스 파르바라는 곳 근처에서 머물게 됐어. 그 작은 마을은 버크셔에 있다고 하지. 그리고 그때,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들은 윈블던으로 가던 길이었고,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 중이었어. 그곳이 너무 작은 마을이어서 그들이 공연을 해도 돈을 지불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노숙으로 하룻밤을 지낸 다음 떠나기로 했지. 그 공연단의 볼거리에는 북아프리카 사자가 한 마리 있었어. 사하라 킹. 바로 그 사자의 이름이었고, 공연을 할 때는 론던 씨와 그의 부인이 사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어. 아, 여기 이 사진을 좀 봐. 공연 장면을 찍은 것인데, 론던 씨가 상당히 큰 덩치에 뚱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의 부인 역시 상당히 큰 몸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도 보이지. 나중에 조사에 의하면 사자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징후가 몇 가지 있었다고 밝혀졌어. 하지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익숙함이 무시를 불러오기 마련이니까 말이야. 그 징후가 무시되었지. 그리고 한밤중에 론던 씨 또는 부인이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일상적이었어. 어떤 경우에는 한 명만이 먹이를 주러 가고, 또 다른 경우에는 두 명 모두 먹이를 줬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먹이를 주는 곳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못하게 했지.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두 사람이 먹이를 줬으니까 사자는 그들을 우호적으로 볼 것이고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7년 전 그 밤에 두 부부가 함께 사자 우리를 얻고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까지도 불명확해. 자정지음 커다란 짐승의 울부짖음과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때문에 온 공연단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어. 모든 남자들과 공연단원들이 등불을 들고 천막에서 뛰어나와 소리가 들린 곳으로 달려갔고 그들의 불빛 아래 지독하게 흉악한 광경이 드러났어. 론더 씨는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 뒤쪽이 이미 지디겨져 있었고 그의 두 개골 위로 발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 사자 우리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우리 문은 열려 있었지. 사자 우리 문 근처에 론더 씨의 부인이 누워 있었는데 그 짐승이 그녀를 누른 채 앉아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어.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도 심하게 찢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본 그 누구도 그녀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차력사이자 고개사인 레오나드와 광대인 그릭스가 앞장을 섰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달려들어 막대기로 사자를 쫓았어. 그들의 공격에 사자가 다시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사람들이 즉시 우리 문을 잠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밖으로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 그래서 아마도 부부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고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사자가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밖으로 나간 것 같다는 추측만이 존재하지. 그 이후 증거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항은 별로 없었어. 하지만 통증과 충격 속에서 정신착란에 빠진 여자가 계속해서 겁쟁이, 겁쟁이 라고 외친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 그녀를 데리고 부부가 머물던 마차로 데려간 사람들이 들은 말이었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진술했어. 하지만 사건 조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불운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지.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내가 물었다. 아, 자네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 버크셔 경찰대의 젊은 에드먼드 형사 역시 우려를 표했던 사항이 한두 가지 정도 있었어. 정말로 똑똑한 젊은이지. 음, 나중에 그는 알라하바드로 전근을 갔지. 나는 거기에서 그를 만났고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담배를 한두 대 정도 같이 피웠지. 그 마르고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 말인가? 아, 바로 그래. 그러면 이제 자네도 이 이야기를 쫓아오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군. 좋아. 하지만 그가 우려했던 것이 뭐였지? 글쎄, 나중에는 우리 두 명 모두 우려했던 것이었지. 추리를 통해서만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지. 사자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 사자는 풀려났었지. 하지만 사자는 어떻게 했지? 사자는 앞으로 여섯 번 정도를 도약해서 뛰어간 다음 론더 씨에게 갔지. 론더 씨는 아마도 도망치기 위해서 돌아섰을 것이고. 그래, 발톱 자국이 그의 머리 뒤쪽에 나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자가 그를 강타했지. 그리고 사자는 더 앞으로 뛰어가서 도망치는 대신 여자에게로 돌아왔어. 우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여자에게로 간 것이지. 그리고 그녀를 때로 눕히고 위에 올라탄 다음 이빨로 그녀의 얼굴을 짓니겼어.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정신을 잃고 외친 소리를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녀를 실망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그 불쌍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 이제 자네도 추리의 어려움을 볼 수 있겠지? 아, 그래. 상당히 어렵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지금 이렇게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깨닫게 된 사항이지. 사자가 울부짖고 여자가 비명을 지르던 순간 어떤 남자가 공포에 젖어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어. 응, 그렇다면 그는 론도 씨였겠지. 당연한 이야기야. 아니, 그의 머리가 그렇게 짓니겨진 상황에서는 그가 뭔가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어. 여자의 비명 소리와 함께 남자의 외침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는 증언이 적어도 두 명에게서 나왔다고. 음, 그렇다면 그 공연단 사람들이 한 번에 깨어나서 외친 소리였다고 생각해야겠군.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라면 나는 설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자네 이야기를 기꺼이 듣고 싶군. 아, 사자가 우리에서 뛰쳐나왔을 때 두 부부는 함께 있었을 거야. 우리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겠지. 남자가 뒤로 돌아서 도망치려는 찰나 사자의 발톱이 그를 때려 눕혔고 여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피난처였으니까. 그녀는 겨우 우리 근처까지 갔어. 하지만 그녀가 우리에 닿기 직전 사자가 다시 그녀를 쫓아와서 그녀를 때려 눕혔지.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 왜냐하면 그가 뒤돌아서 뛰는 바람에 사자가 화를 냈다고 생각했거든. 만약 그들이 함께 사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면 사자는 겁을 먹었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녀가 겁쟁이 라고 소리친 것이지. 대단하군. 훌륭해, 왓슨. 하지만 자네의 다이아몬드에는 단 한 가지 흠집이 있군. 그 흠집이라는 게 뭐지, 홈즈? 만약에 두 부부 모두 우리에서 10미터 떨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사자가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누군가 적이 있었고 그 사람이 우리를 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자는 왜 그렇게 흉폭하게 그들을 공격했을까? 사자는 습관적으로 그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공연 때는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사자와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 말이야. 아마도 부부의 적이 사자를 분노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거야. 홈즈가 생각이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그가 몇 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래, 왓슨. 자네의 추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겠군. 사실 론더 씨는 적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어. 에드먼드 말에 의하면 론더 씨는 자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지독하게 굴었다고 하더군. 커다란 덩치에 사나운 성격을 가진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면 누구든 욕을 하고 무시하고 저주했다고 하더군. 그러니 아까 우리의 방문객이 이야기한 괴물에 대한 저주와 비명 이야기는 죽은 남편에 대한 기억이 한밤중에 떠올라서 터져 나올 것일 가능성이 크지. 아, 하지만 모든 사실들을 알기 전까지 출업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아, 저쪽 선반에는 차가운 새 고기가 있어. 그리고 몽트라시에도 한 병 있고. 그녀들을 방문하기 전에 큐갓들을 먹고 마시면서 재충전을 좀 하자고. 마차가 우리를 메릴로우 부인의 집 앞에 내려줬을 때 쾌활하고 통통한 부인이 자신의 검소하고 외딴 집의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귀중한 세입자를 잃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였다. 론더 부인에게 안내를 하기 전 그녀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약속을 해서 그녀를 안심시킨 후에야 우리는 그녀를 따라서 곧게 뻗은 지저분한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비한 수수께끼의 세입자의 방에 도착했다.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듯 그 방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답답한 공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방의 거주자가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너무 많은 짐승들을 우리에 가뒀던 운명의 복수 때문인지 그녀 자신이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방 한쪽 구석에 부러진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활기를 잃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거침의 아래에는 한때는 빛났던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남아있었기에 그녀는 여전히 풍만한 관능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꺼운 검정 베일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윗입술 바로 위까지만 늘어뜨려져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모양의 입과 섬세한 원형의 턱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범상치 않은 여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매력적인 어조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제 이름이 낯설지는 않으시겠죠, 홈즈 씨?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 제 이름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을 테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부인. 하지만 나로서는 내가 당신 사건에 관심을 가진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짐작도 못하겠군요. 내가 병상에서 깨어나서 에드먼드 형사님의 조사를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버크셔의 형사님 말이에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후회되는군요. 그때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대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기는 하죠. 하지만 왜 그때 당신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의 운명이 거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가 너무나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양심상 그가 파멸하도록 만들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 양심의 거리낌이 이제는 제거된 것인가요? 그래요, 험재 씨.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다면 왜 당신은 아는 것을 모두 경찰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부른 건가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 사람이란 바로 나예요. 나는 경찰 조사 때문에 생겨날 추문과 대중의 관심을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혼란과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지성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이해받은 상태에서 죽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 아, 저를 과대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 하지만 동시에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의무라고 판단될 경우가 생기면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나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홈즈 씨. 나는 당신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당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유심히 읽어왔거든요. 운명이 내게 허락한 유일한 즐거움이 독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친 것은 거의 없죠.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겪은 비극을 설명해보려고 노력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친구와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랍장 쪽으로 가더니 서랍 속에서 어떤 남자의 사진을 꺼냈다. 그는 훌륭한 근육질의 몸을 가진 전문적인 고개사임이 분명했다. 그는 부풀어오는 가슴 위로 거대한 양팔을 끼워 올리고 있었다. 무성한 콧수염 사이로 드러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아주 많은 것들을 성취한 만족스러움이 느껴지는 미소였다. 이 사람은 레오나드예요. 그녀가 말했다. 고개사이자 차력사였던 레오나드이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그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이건 이건 내 남편이고요. 그것은 끔찍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인간의 형체를 띈 돼지 또는 인간처럼 생긴 멧돼지였다. 아주 강력한 야수성을 지닌 얼굴이었다. 그 사악한 입을 보면 우두둑거리면서 분노의 개거품을 무는 장면이나 세상을 향해 부릅뜬 잔인한 눈동자 안에서 순수한 악의가 빛나는 모습이 상상될 정도였다. 악당, 불량배, 짐승 그런 글자들이 육중한 턱을 가진 얼굴 위에는 새겨져 있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제 앞에 신사분들께서는 전체 이야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란 고개사였어요. 그리고 열 살이 되기도 전에 멀리서 도약을 해서 고리 사이를 통과하는 고개를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욕망에 가까운 그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그리고 그 악마같이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나는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지옥에서의 삶을 살았고 악마 그 자신이 나를 고문했어요. 우리 공련단의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알고 있었죠. 그는 다른 여자가 생기면 나를 버리고 무시했어요. 내가 불평을 하면 그는 가죽꾼으로 나를 묶은 후 승마용 채찍으로 내 목을 주였어요. 공련단 사람들 모두가 나를 가엾게 여겼고 그들 모두 그를 혐오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모두가요. 단 한 명도 빠짐 없이요. 언제나 그는 흉포했고 술에 취하면 살인도 저지를 수 있을 듯 보였어요. 단원에 대한 폭행과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서 그는 반복적으로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주 돈이 많았고 벌금은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물도 아니었죠. 가장 좋은 사람들은 우리를 떠났고 공연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버틴 사람은 레오나드와 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광대인 작은 지미 그릭스도 있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는 사람들을 웃기는 데는 재주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레오나드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이제 나는 그 훌륭하고 멋진 몸속에 들어있는 불쌍한 영혼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과 비교하면 그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보였죠. 그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며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친밀함이 사랑으로 바뀌었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고 깊어지고 더 강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느낄 수 있으리라곤 바라지도 못했던 감정이었죠. 남편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악당인 동시에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레오나드는 남편이 두려워하는 유형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더욱 심하게 고문하고 괴롭힘으로써 레오나드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어느 밤 내 비명소리에 놀란 레오나드가 우리의 마차 바로 앞까지 달려왔어요. 그 밤에 우리는 비극의 가장자리까지 접근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 연인과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남편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죽일 방법을 계획했어요. 레오나드는 교묘한 음모를 꾸밀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를 생각 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토록 정교한 계획을 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둬야 할 것 같군요. 우리는 몽둥이를 하나 만들고 그렇죠. 레오나드가 그것을 만들었죠. 몽둥이의 무거운 머리 부분에 다섯 개의 긴 강철 못을 박았어요. 날카로운 면이 바깥으로 향하게 박았기 때문에 마치 사자의 발톱이 펼쳐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몽둥이가 남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예정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가 그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할 생각이었어요. 나와 남편이 사자 우리로 내려간 것은 캄캄한 한밤중 이었어요. 평소 하던 대로 사자에게 먹이를 주려는 것이었죠. 우리는 아연 양동이에 날고기를 넣어서 가져갔어요. 우리가 사자 우리까지 가는 길 중간에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커다란 마차가 서있었는데 레오나드가 그 마차 구석에서 우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남편을 때리기도 전에 우리가 마차를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발끝으로 걸어서 우리를 따라왔고 나는 몽둥이가 남편의 두개골을 으깨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기쁨에 날뛰었죠. 나는 앞으로 뛰어나가서 사자 우리의 문을 잠그고 있던 핏장을 뺐어요.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사자 같은 짐승들이 얼마나 빨리 인간의 피냄새를 맞고 흥분해서 날뛰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상한 본능 같은 것이 그 짐승에게 인간 하나가 사례당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말해줬던 거예요. 내가 빗장을 내리자마자 사자가 앞으로 뛰쳐나와서 순식간에 나를 쓰러뜨렸어요. 레오나드가 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 그가 재빨리 앞으로 달려와서 못이 달린 몽둥이로 짐승을 때렸다면 사자는 놀라서 위축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용기를 잃고 멍해졌어요. 그가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더니 몸을 돌려서 도망치는 것이 쓰러진 내게 보였어요. 동시에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들이 내 얼굴에 닿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뜨겁고 더러운 숨결이 이미 나를 중독시켰고 나는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했죠. 손바닥을 밖으로 내밀어서 나는 그 숨결을 내뿜는 피의 굶주린 사자의 입을 밀어내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온 사방이 시끄러워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던 것이 희미하게 기억나요. 레오나드와 크릭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커다란 사자의 발톱 아래에서 나를 끌어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내 마지막 기억이에요. 홍주씨.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나는 정신을 잃고 살았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사자를 저주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사자를 저주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자를 저주한 것은 얼굴을 물어뜯어 짓익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끊지 않은 것에 대한 저주였죠. 그때 이후로 나에게는 단 하나의 욕구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욕구를 채우기에 넉넉한 돈이 남겨졌죠. 나의 가련한 얼굴을 가려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내게 남은 유일한 욕구가 됐죠. 나에게 허락된 것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고요. 상처를 입은 불쌍한 짐승들은 자신의 죽을 구멍을 찾아서 기어들어간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 유진이 알론드가 맞이할 운명인 것이죠. 불운한 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도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홈즈가 긴팔을 앞으로 뻗어서 그녀의 손을 두드렸다. 나는 그의 손길에서 그토록 강한 동정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불쌍한 그가 말했다. 정말 불운한 운명이군요. 운명이 행하는 방식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만약 이 세상 이후에 보상이 없다면 세상은 정말로 잔인한 농담에 지나지 않겠죠. 하지만 그 레오나드란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그 그 이여 그 그를 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어요. 아마도 내가 그에 대해서 죄책감 같은 것을 느낀 것은 잘못된 행동 이었을 잊을 해요. 아마도 그는 사자가 떠난 이후 남겨진 공연단 사람들을 이끌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들 중 하나와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자의 사랑이란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사자의 발톱 아래 깔린 나를 두고 떠났어요. 내가 그를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나를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를 교수대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실제로 살아온 삶보다 더 지독하고 끔찍한 삶이 있을까요? 하지만 나는 레오나드의 운명이 그를 덮쳐 파멸시키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그는 죽었나요? 지난달 마게이트 근처에서 수영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그는 다섯 개의 못이 박힌 몽둥이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 범행 도구야말로 당신 이야기에서 가장 특이하고 독창적인 부분이죠. 나는 몰라요. 홈즈씨. 그날 밤 우리가 머물던 곳 근처에는 석회석 채취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깊고 푸른 연못이 있었고요. 아마도 그 연못이 너무 깊기 때문에 바닥을 뒤지는 것은 그렇군요. 그래요. 그것이 작은 결론이군요. 이제 그 사건은 종결되었군요. 그래요. 그 여자가 홈즈의 말을 반복했다. 그 사건은 종결된 것이죠. 그 사건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속 뭔가가 홈즈의 관심을 끌었다. 그가 재빨리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목숨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은 버려요. 그게 그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 고통과 후회를 인내심 있게 견디는 행위는 이 불안정하고 조급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홈즈의 설득에 대한 그 여자의 대답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가 베일을 걷어올리고 환한 불빛 아래로 걸어나왔다. 당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다. 얼굴 그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형태만 남아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짓이겨진 폐허 사이에서 활기 넘치고 아름다운 두 눈동자가 슬프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때문에 그 모습이 더욱 끔찍했다. 홈즈가 손을 들어서 흔들었고 우리는 방에서 나왔다. 그의 손짓 속에는 동정심과의 처로움 저항감이 동시에 드러났다. 이틀 후 나는 친구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가 병난로 선반 위 작은 푸른병을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내가 그것을 집어올렸다. 거기에는 붉은 독약 표시가 붙어있었다. 내가 병뚜껑을 열자 감미로운 아몬드 향이 피어올랐다. 홈즈 이건 청산가리잖아. 내가 물었다. 그래 정확해. 우편으로 왔지. 나를 유혹하는 것을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주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쪽지가 들어있었어. 내 생각에는 왓슨 이것을 보낸 용감한 여자의 이름을 알 것 같아. 양 perform 공감한 여유로운 여유로운 교육 윙 조합 정부가 인낵 이럴 여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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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ED 이你在 ми 여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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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여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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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